세계역사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의로 문제 다시 여러분들 4주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위 난국을 돌파해야 되니까 지금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뭐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막 내놓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난국을 극복해야 되니까 대학병원을 중증중심으로 변환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 돈을 어디서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할 거고 중증중심 병원으로 관리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위주로 전문의를 대급 뽑아야 될 거 그 돈을 어디서 당신들 염출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환자 최소 절반으로 늘려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 이걸 보면서도 관료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숙가가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환자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증질환에 대한 숙가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더 늘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중증환자를 절반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야기인 거죠 이분도 관료 출신이나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니까 이래서 참 욕을 먹구나 의료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겠구나 여기 보시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중환자실 병상을 지금보다 최소 15% 늘려야 되는데 지금 숙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병상을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증입원 환자도 지금보다 최소 16% 늘려서 중증응급환자 비율이 전체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면 숙가를 여러분들 정상화시키면 자동적으로 뭐죠 그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한국의 대형병원은 중증시기 질환 치유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온대 숙가를 그럼 어떻게 정상화할 건데 돈은 누가 될 건데 환자가 얼마를 더 대야 돼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돼 정부는 여건이 있어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보니까 1955년생으로 전형적인 보건복지부 출신이래요 이게 말이 뭐 말빨이 여러분들 참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의료형이별 숙가는 해외주용국의 절반의 10분의 1 정도는 낮은데 그럼 중증질환만 여러분 받고 나머지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여러분들 경증 환자를 받았냐 숙가가 워낙 낮으니까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세브란스 병원의 한 교수는 저숙가 때문에 빅파이브 등 대형병원은 1분 치료로 병원당 하루 1만 명 안팎 외래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주용국보다 의사수는 절반 이하지만 병상수는 3배 이상이다 그런데 병상수를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중증 환자를 그럼 숙가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참 내가 보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숙가 문제지 않습니까 필수의료가의 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숙가가 뒤를 안 따라주니까 대형병원들이 왜 여러분들 환자를 많이 봅니까 숙가가 낮으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숙가가 워낙 낮으니까 대형병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은 전문의 대신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전공의를 많이 쓰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상수를 늘리면서 병상수를 늘린 거 아닙니까 숙가 낮고 병상수를 늘려야 1분짜리 진료를 늘려야 대학병원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숙가를 낮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전공의를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40% 전후가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중증병원을 위해 가지고 병상수를 15% 늘려라 그럼 숙가는 현재대로면 경증 환자들은 받지 말라 그럼 숙가는 현재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현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구체적 재원 조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빅5의 한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것들을 실행하려면 근보제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전공의 1명을 대체하려면 전문의 2명에 3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만 최고 16배로 늘어난다 그거 어떻게 충당할 건데 답 없음 알아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를 의존을 줄여가지고 전문의 PA 간호사 중심병원으로 가겠다 다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1명을 대체하려면 전문의 2명에서 4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16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부담할 겁니까 아무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은 그냥 정년퇴직하고 나면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거를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경험해 본 겁니다 인력구조를 바꾸라는데 비용이 뒷받침해 줘야 인력구조를 바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거 중환자실 중증수술 중증입원숙가인상 돈 응급실 전문의 간호사 당직숙가신설 돈 의뢰해송숙가개선 진료협력지원거지급 돈 일반 병실의 5%에서 15% 축소 중환자실 병상학대 돈 전문의 PA 간호사의 팀중심 당직운영 돈 전공의 진료축사고 전문의 진료학대 돈 근무주 80년 60시간 연속 근무 30년 24시간 수련비용 국가지원 강화 돈 돈 누가 낼 거냐의 이야기죠 돈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료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정권에서는 또 이런 건강보험 적용 대상폭을 확 늘려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페이지로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노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주도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 늘어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이런 건강보험을 때리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절반은 사업자가 또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는 또 얼마나 이런 부담이 늘어나겠습니까 사업자가 좀 부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얼마나 늘어나 는지 이게 보시면 노인 진로비 비중이 여러분들 전체에서 2030년은 65%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그럼 과잉 진로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자가 부담을 늘려 가지고 과잉 의료 수요를 줄이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모두 다 여러분들 표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여러분들 이렇게 노인들 이거 젊은 애들 다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때리 부어야 여러분들 이렇게 지출을 다 만족시키겠냐 이야기입니다 개척자가 계속 여러분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 2023년도에 지출 95조 수입 83조 2025년도에 지출 111조 수입 91조 이건 누가 담당할 거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전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지불이 맥시멈이 하면 일본의 수십 배일 겁니다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 우승이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 까먹어 가지고 적립금이 제로네 제로 문정건데 다 이런 퍼먹어 가지고 여러분들 20조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닦아 써먹은 겁니다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에 반응하니까 1년에 뭐죠 한 200회 과잉 진로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잉 진로를 그리고 자가 부담을 늘려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런 병원을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 재원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올려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충동하겠습니까 충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경고거든요 2025년도 이런 적자 폭 보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고 적자 생기면 그대로 세금을 떼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늙어가고 노인의 의료비가 65%나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는 과잉 진로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가 부담 늘려야 되고 병원 가는 해수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들 건강보험 적용 범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악소리 나겠죠 악소리 안 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이래가 되겠냐 이야기죠 애들한테 전부 다 뭐죠 건강보험에 빨대를 대고 다 빨아 먹으니까 의료 쇼핑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 표 떨어진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징글징글해요 지금 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0조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20조 적자가 나오는 20조를 그대로 세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11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윤 정부에서 의료 무슨 계획한다고 이렇게 또 흔들어 놨으니 또 몇십조를 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가 올려준다고 매년 허풍던 것이 20년씩 났습니다 이 많은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 거냐 이야기 메이저 감옥 언급실 중환자실 진로숙과 확실하게 현실을 하면 그냥 병실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하게 된다 이야기죠 정부 말대로 여러분들 중증 환자 50% 늘리게 되면 50% 비중 늘리게 되면 현재 숫가는 파산이다 모든 게 여러분들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번에 전직 관료 출신이 나와 가지고 설명한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자원 문제지 않습니까 자원 문제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것도 보게 되면 전부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하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2023년만 하더라도 11조 펑크가 난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집어내야 되죠 2025년만 하더라도 20조 펑크가 난 거거든요 적립금 다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거 20조 원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보시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적립금이 대부분 20조 원이 있었네 전부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무책임한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노인 진로비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체제가 여러분 의롭이 지금 지출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48조 52조 57조 62조 95조 111조 2023년대 95조로 늘어난 것은 아마 문정글에서 문케월해가 여러분들 의료수가 적용 대상을 확 늘려나가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1년에 의료비 지출이 30조 정도 늘어나 버린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둬도 이거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제가 이런 체제는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의료수요를 줄이는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툭하면 여러분 다 병원 가니까 끈값이니까 보건관리들의 사고방식이란 것이 중증환자 비율을 대학병원들은 40% 이상 늘려야 된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계획경제 방식인 겁니다 중증환자 여러분 50% 늘려야 된다 경증환자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럼 숫가가 이렇게 낮은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필수과 숫가가 현실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도록 필수과 중심으로 병상이 여러분들 재조정되겠죠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사고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급하니까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한 분이 니기란 분이 미국 여러분들 병원 해당을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모하시던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 관리 출신인 거죠 몽배한 국민들에게 희망찬 허풍을 본인이 알면서 기만한지 아니면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10%도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홉킨스 미국의 최고의 여러분들 의과대학의 17%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말합니까 그것은 스텝다운 유니트라고 중환자실하고 구조 넓이 시설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데 일반 병실에서 보기 힘든 중환자에 준환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보다 환자당 간호사나 의사 수가 좀 적은 정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을 거기 갖다 대는 게 창피할 정도인데 그것까지 포함한 은밀히 말해서 잔홉킨스 중환자 병실은 대략 50% 정도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잔홉킨스 중환자실에서 매일 입원 환자한테 하루 동안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침마다 나눠주는데 그냥 거기에 누워 있는 것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건 하루에 입원료가 2023년 기능으로 6,000불에 7,000불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잔홉킨스 중환자실 병동에 하루 이름 입원료가 6,000불에 7,000불 정도예요 하루 입원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잔홉킨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가지고 무슨 잔홉킨스가 어떤 여기 보시죠 2026년까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율 10%를 미국의 4대 병원인 존슨홉킨스 병원 17% 끌어올리겠다 툭하면 OECD고 툭하면 뭡니까 잔홉킨스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숙관은 어떻게 할 건데 인간들아 10년간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가고 나면 그만일 건데 하루에 6,000에 7,000불 정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잔홉킨스 그러니까 잔홉킨스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10분의 600에 700불 될 듯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1인실 입원비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원가의 50에 60%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미국처럼 40에 50% 중환자실 병성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몽매한 대중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짜장면 값이 원가가 1,000원인데 500원, 600원만 받는다고 그러면 짜장면을 10그릇 팔든 100그릇 팔든 1,000그릇 팔든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숫가를 가지고는 중증환자 병상을 50% 늘리든 60%는 다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피해야 되니까 지금 위기를 탈출해야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는 미국은 하루에 입원비가 6,000에 7,000불 받고 있고 좋아하는 잔홉킨스 수준으로 뭐도 늘리고 뭐도 늘리면 하루에 6,000불 7,000불 내야 수제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 수준이 적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저딴 소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6,000에 7,000불 이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환율을 계산하면 공무원들이 저딴의 수준이라 정말 국가 미래가 암당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OECD가 어떻고 잔홉킨스가 어떻고 이런 헛말들 하는 겁니다 그저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양질 서비스 받으려면 돈 더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부담 늘리면 되는 겁니다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부담 좀 더 늘리자고요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진로들 다 줄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의료대상 커버 범위를 넓혀놨으니까 적자가 20조 30조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계획만 실천에 옮기려면 결국 숙가 인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숙가 인상 하는 거고 2천 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계획이 여러분들 추구했던 처음부터 다 이런 거짓말이랑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숙가 문제를 다 인력 문제로 다 인원수 문제로 여겼으니까 도대체 제가 하도 의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정책을 펴는지 도대체 세금 먹고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합니까 세금 먹고 여러분들 무슨 고민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터질 때가 이런 딱 눌러났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죠 엉뚱한 2천 명을 증가시켜 나라 전체가 모두 다 들썩거리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도 그냥 고집은 있어가 자존심은 있어가 끝까지 뭡니까 2천 명 고고 2천 명 고고 2천 명 고고 물러나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에 틀린지 정신들을 아직도 못 차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참 이번에 연 대통령 수준도 참 우리가 봤지만 관료들 수준이라는 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해도 그냥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드니까 참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닥치고 15일까지 다 사직 처리해라 그리고 9월 달에 사람 다시 뽑아가지고 병원 돌리면 돌아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봅시다 돌아가는데 돌아가길 바랍니다 전공의들 다 항복하고 9월 달에 잠만 마고 다 복귀해라 그래 안 하면 너희들 인생 종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좀 세상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 시한 연장 거절 22일까지 여러분들 수련 병원 협의에서 요구했는데 적시 15일까지 오늘이 12일이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참 관료들 대단하죠 받아줄 수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2월 29일부로 모두가 사직하는 걸 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 6월 4일로 적시에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6월 4일로 딱 못 박아가지고 사직 처리하게 되면 이번 9월 달에 전공의들이 응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9월이나 돼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내년 3월도 일 못하게끔 여러분 못을 박은 거 하지 않습니까 1년이 안 되니까 2월 달에 하면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일 시작하지 않더라도 전공의들이 6월로 여러분들 못을 박게 되면 천상 내년 9월이 돼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한테 끝까지 뭐죠 악착같이 보복을 하는 겁니다 15일까지 복귀 사직 여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보시면 대한수련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게 해달라 안 돼 6월 4일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7월 15일이 너무 급하니까 전공의 사직서 수리 날짜를 22일까지 연기해주면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안 돼 7월 15일까지 저는 사직 여부 결정해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수련병원협회가 여러분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매듭을 짓고 9월부터는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수련병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라 교수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보시면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직 수리에 대한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9월 달에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죄를 묻지 않겠지만 9월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료 특례 조항 적용해서 예외라 한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왜 정부가 6월 4일자로 사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4일을 고집하는 겁니다 6월 4일을 고집하면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더 많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2월 달로 안 해 주고 6월 달로 하면 6월 달로 여러분들 강제하면 이번에 많이 돌아올 거다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젊은 전공의들이 저 인간들이 끝까지 우리를 그냥 괴롭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고생 좀 해라 이놈들아 우리가 9월 달에 돌아오라고 했지 수련 특례도 제공하고 9월 달에 안 돌아와? 그럼 내년 3월도 안 돼 내년 9월 정도 해서 일해 그럼 한 2년 동안 썩어 이런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당신들 벌 받을 거예요 이제 사릭서 수리 맹령이냐 붕괴 복지부 사직 수리 시점 6월 4일로 못 받고 9월 복귀 안 하면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도 복귀를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이번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내년 3월도 안 돼 내년 9월에서나 푹 썩었다가 여러분들 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핵심이 여러분들 이게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이 7월 9일 날 좀 유화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직 일정은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니까 그건 간섭하지 않겠다 하루 만에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2월 19일로 일괄 사직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6월 4일로 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내년 3월도 전공의를 할 수 없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서만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전공 연차를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적용하겠다 수련 특례를 이번 9월에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이번 9월에 돌아오지 않아 푹 썩어 이놈들아 이건 겁니다 푹 썩어 썩어 2년 동안 그냥 썩어버려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죠 이렇게 모질게 야비하게 마지막까지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게 다 아들벌들일 겁니다 이주온이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서 장가를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게 아들벌들일 거예요 조교웅은 좀 젊으니까 52세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월 4일로 반드시 사직 처리해 그리고 9월에 수련 특례 제공할 때 돌아와 돌아올 수 없어 내년 3월에도 전공의 할 수 없어 내년 9월 가서나 이러면 전공의 할 수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수 틀리면 너희들이 2월에 사직된 데 6월 4일날 처리된 거 알지 2월부터 6월까지 너희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 내가 하고 싶은 건 조교웅 씨 당신 52세인가 그렇지 박민수 씨 당신들 인생 그렇게 짧지 않아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들 딸이 무슨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은 없다고 내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을 세상을 사는데 돌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젊은 사람 앞길을 이렇게 확 막아 에이 인간들아 너희는 나이를 험버겄고 인생을 허싼 거야 그래도 도와주려고 뭘 해야지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앞길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꼰대라고 여러분들이 욕을 쳐먹는 거라고 너희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병풍식 옷 입고 완장 차고 폼을 잡지만 당신들 알잖아 권력이란 것이 한저름 밤에 꿈과 같아가지고 그냥 물러나게 되면 당신들 총 다 청문에 서고 먹기 책임 다 지겠지 윤 대통령도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은 걸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딴 게 아니고 이게 9월 달에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돌아오면은 내년 3월에도 일 못한다 너희들 내년 9월 그때 가봐야 되겠지 그 2년 동안 푹 썩어라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공의들이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한 전공의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기 전에 당신들이 다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련 특례를 무기로 전공의들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이고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떠들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단합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사회가 원래 이런 사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법과 제도라는 것이 정치 권력이나 관료 권력들이 국민들을 몸에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도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야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국민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전공의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7월 9일 조기용 전공의 복귀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공의 모집 신청 안 하면 내년 감은 하겠다 갑자기 여러분들 모두 광경 모드로 바뀝니다 애매한 정부 태도의 수련병원들 멘붕 결국 수련병원의 책임 떠남기기 미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올 9월에만 적용하겠다 여러분들 가장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강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9일 날 그래도 여러분 성의를 보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야 계속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완전히 나갔어요 정신들이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다 아마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저질들인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지방에서 9월 달에 서울로 전공의들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권력 제한을 검토하겠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 화들짝 놀래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이 되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법정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입니다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하는 핵심은 모든 사건에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은 객전면 백지하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튼 꼰대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막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면에서 기성세대 한 사람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뭐 이런 사회가 지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망치고도 다 뻔뻔하게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제 눈에는 그냥 맛이 다 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이러면 더 지키려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의사에서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대폭 늘리고 빅파이버 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거죠 정치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참 딱한지 정치인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은 서울의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부인이 또 서울의대 교수고 하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총선 이전에는 공천도 있고 하니까 몸을 살았겠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내줘야 되는 거죠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와가지고 이대로 가면 한국의료가 무너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전문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랫도를 뺏어 윗도를 막는다고 의로 대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처리한 데 이어서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로 공백은 결국 의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은 난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박민수라는 사람이란 목소리를 높이고 조경 씨가 여러분들 뭡니까 머리를 쳐들고 윤 대통령님을 깔아뭉개더라도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도한 흐름이란 것은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로 시스템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 의로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되면 모든 하살이 윤 대통령으로 향할 겁니다 그거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그 복잡한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복귀는 한국 의로 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그런 주장은 사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로 공백은 의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그게 한 문장 그거를 윤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은과 필수 의로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정부가 물러났다고 한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정책 대상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하나도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한국의 의로 충돌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초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자 보셨죠 여러 가지 복합 이유가 있겠지만 좀 유연할 수 있다 유연했으면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권력의 척건들이 지금도 털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폼 잡고 어때다가 그냥 전부가 다 가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로 매달 심각한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원 경영난 일이 심각하고 병원의 환자들이 중증 환자나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 선지급 등으로 당장은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지방 의료원들부터 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줘야 되는 거죠 도산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매년 배출되는 3천 명의 신규 의사가 사라집니다 인턴 공중보건이 군의관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걸 박민수 차관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조기용 장관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걸 윤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한학년이 현재 정원인 3천 명에다가 정원된 1,500명 유급자인 3천 명 현재 정원의 2.5배인 7.5백 명이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 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시달릴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수십 년 공대력 구축에 온 값살고 집 좋은 K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정보는 얼마 전에 2026년으로 예전된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시짓한 일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터기에는 아직 모자랍니다 정부는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맞는 식의 임기의 응변은 지금의 의료된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을 텐데 돌아오라고 했으면 MJ세대의 의대신과 전공의들의 안 들어온 전망이 우세합니다 안 들어온 전망이 우세한 게 아니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냥 적개심밖에 없을 겁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란 거가 제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누구도 상황을 그냥 인식하고 그냥 정면돌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의대 정진적 정언 원칙에 합의하되 정언은 내년 입시부터 시행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정언 규모와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에 해결해 주지만 지금 의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아프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무도 여러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모처럼 안철수 의원이 역시 의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의료분계로 이어진다 정부는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응은 냉소적이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시작될 것이다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정상적인 의료교육이 되지 않는다 아랫돌을 여러분들 빼가지고 윗돌을 막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년을 날리게 되면 2년간 대학병원 인력을 못 구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파산 확정을 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2년이나 그렇게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학생 전공의를 못 돌아오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PA를 전공의 대신 써도 전공의 봉급의 세배가 됩니다 여름에 구조조정해도 의료노조 파업할 거고 올가을에 대학병원이 줄 도단할 겁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료들을 감방가스 올해 썩게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 되게 무덤 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더 급한지 지금 전공에게 정호하게 정호의 눈이 가려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좀 요연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4시 50분에 의미 없이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